안녕하세요 사안이에요 오늘은 뭘 갖고 놀아볼까요 서운아? 초콜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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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초콜렛 펑쥐를 한번 해먹어볼거에요 서운아 드릴게요 네 이야 초콜렛 구수 우와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요? 우와 초콜렛 어디있어요? 초콜렛 한번 넣어볼까요? 네 오늘은 초콜렛 시럽을 준비했어요 지난번에 초콜렛을 녹여서 하려니까 잘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밑에다 알겠어요 우와 자 서운아 기계 켜볼까? 네 켜봐 우와 어 서운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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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면 되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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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겠다 서운아 초콜렛 펑듀 먹어볼 적 있나? 네 진짜? 네 엄마나 안먹어봤는데 서운아 먹어봤어요? 네 아 알았어 자 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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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먹어봐 금방 슝 다잘게 다잘게 맛있어? 맛있어? 꼬로로 가자 요즘에 유행인 수박바 젤리도 준비해봤어요 자 우리 소원이가 제일 좋아하는 딸기 한번 먹어볼까요? 네! 네 딸기 자 엄마가 시범을 보여줄게요 두풍치야죠 너무 맛있네요 그래요? 소원이 먹어봐 우와 우수완이 욕심 많아 뭐야 우수완 맛있어 앙 어휴 먹어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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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아니 초콜렛만 먹기 없어서 앙 그냥 먹어봐 옳지 어때? 맛있어요? 우와 미소원이가 좋아하는 딸기랑 초콜릿이 다 있어서 엄청 좋아하겠다 소원아 딸기, 콩귀 맛있어? 진짜? 네 우와 자 선아 바나나 먹어봤어? 엄마 먼저 한번 먹어볼까? 엄마 한번 더 먹을까? 바닷가 너무 무거워요 바닷가 너무 풍부하다 바닷가 너무 풍부하다 맛있다 엄청 달아요 저희도 먹어볼까? 저희도 먹어볼까? 저희도 먹어볼까? 조금만 먹어봐야지 말해도 안되니까 어? 뭐야 뭐야 소원이 지금 아까부터 뽀로로 과자 보고 싶다고 아 그래요? 네 뽀로로 과자 먹어봐 짠 자 뽀로로 과자 한번 먹어볼까요? 네 자 뽀로로 얼굴 자 소원이 초콜릿 찍어 먹어볼래? 응 자 딱 찍어 먹어봐봐 엄마는 크롬 올래 콩콩 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 너무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엄마는 크롬 먹어볼께요 나도 먹어볼께요 네 하나 둘 셋 한번 같이 먹을까요? 네 하나 둘 셋 맛있어요 맛있어요 훨씬 맛있어 왜 이렇게 부르르르르 해요? 모른척 하는거 보고 엄마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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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에 위에 부르르르륵 하지마 네 소원이 응원할꺼면 얘기해요 우와 빠라롱 귀여워 우와 음 음 다 먹을때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으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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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러니 그렇게 맛있어? 오오 음 저는 엄마는 젤리를 한번 먹어볼께요 엄마 먼저 먹어볼께 네 자 수박바 젤리 오 황도 수박바예요 완전히 아빠가 되게 먹고 싶은가 봐 젤리 계속 쳐다보고 있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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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수박바 맛이 죽어버리네요 초콜렛에 찍으니까 초콜렛에 찍으니까 타코 맞나요? 흠흠 초콜렛 맛이 너무 강해서 짜잔 웨하스도 있는데 한번 먹어볼까? 응 응 먹어볼까? 응 응 웨하스 추억에 과자마자 여기있어 짠 오 자 엄마 ㅇ 음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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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 응 엄마! 응! 아하! 응, 넷! 넷! 응, 넷! 응! 응! 언니, 눈치 봐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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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어? 아유! 아유! 왜 어떠세요?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응? 야자! 으악! 야자! 뭐하나! 아아! 야자! 왜! 야자! 왜! 야야야? 야야야? 엄마? 떼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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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복수하는거야? 소심한 복수 엄마 더! 엄마 더! 엄마 무서워 엄마 조심해 엄마 닦아줄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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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어스 형됨 엄마 이거 봐요 뭐 봐요? 이거 저한테 옷 좀 그런 거 좋아하는 거야? 네 옷 좀 덜 넣는 거 좋아하는거야 너무 맛있어 엄마도 왜그래 먹을까 왜 있어? 아니 근데 이 초콜릿 진짜 맛있겠다 우리 어릴 때 시럽 있으면 막 톡젤 먹어봤는데 한 봐봐요 어떻게 먹었죠? 그냥 먹었죠? 아 그렇게! 소원님 그렇게 먹었구나! 엄마 많이 먹었구나! 어때요? 맛있어요? 진짜? 한 번 더! 으음! 으음! 우와! 뭐 다른 찍어 먹는 것보다 맞죠? 오늘은 그냥 먹는 게 더 맛있는 거 아세요? 네 자꾸 먹게 되는데 소원님 봐! 소원님! 맛있어요? 과일 찍어 먹으려고 준비했는데 과일은 안 먹고 시럽만 먹게요! 소원님! 소원님! 오늘 초콜릿 맛있었어? 네! 진짜? 우리 다음에는 재밌는 이야기있어서 또 찍어보자! 알겠지? 안녕! 안녕! 우와! 어머!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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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재밌어? 네! 저희 먹는 것보다 바른 게 더 재밌어 봐요! 안녕! 아빠도 해보자! 그래! 안녕하고 아빠 해볼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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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